자 오늘은 제 경기차 수소하게 다이 하나를 해볼까 해요 여기 지금 노란 할로겐 전구가 있는데 이거 LED를 이용해서 좀 밝게 한번 해볼라 해 간단한 작업이라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헤라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뭐 여기 까고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살짝 여기 열어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아 켜져요 안에 이 전구만 전구를 그냥 빼면 이렇게 빼서 자 여기 LED가 있고 이렇게 딱 껴주면 이렇게 됩니다 한 개 더 오오오오오 오오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누런거보다 이제 하나 이렇게 LED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이를 해봤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기하고 뭐 뒤에 하고 까서 하면 되고 이게 규격이 다 달라요 여러가지인가 봐요 이거는 31mm라고 하던데 뭐 H10 뭐 이런것도 있고 차종과 다르니 구매장에 꼭 확인하시고 장착을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이상으로 시청 감사드립니다